식탁하면 주부들의 워너비인 따스한 분위기의 원목과 실용성 갑인 세라믹의 고급스러움. 이걸 다 갖췄다니 주부들을 설레게 한 갑부를 만나봐야겠습니다. 어디보자 누가 손님인지 누가 갑부인지. 매장에서 주인이 이렇게 티 안 나기는 또 처음이네요. 저 혹시 사장님 어디 계세요? 사장님이면 저기 흰색 옷 입으신 분이요. 흰색 옷이신 분이요. 여기 있네요. 흰색 옷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혹시 여기 사장님 계시나요? 제가 사장님입니다. 사장님이세요? 네. 우리 갑부니 너무 조용해서 못 찾을 뻔요. 기본에 충실한 가구쟁이 홍진기입니다. 원목하고 세라믹 구성을 처음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다 보니까 반응이 폭발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됐죠. 베란다를 부부의 카페로 거실을 다이닝 룸으로 안방을 서재롭게 하는 등 사람들은 틀에 박힌 주거 공간을 거부하고 나만을 위한 맞춤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게 요즘 인테리어 트렌드라죠. 그 중심에 식탁이 포인트 가구로 각광받게 되면서 그 트렌드에 걸맞는 디자인으로 갑부의 식탁이 폭발적 인기를 얻게 됐다는데요. 이런 트렌드의 변화를 감지한 갑부 진기 씨가 발빠르게 택한 것 또한 바로 식탁이었답니다. 다른 데들 보면 쇼파 전문이다 침대 전문이다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식탁 전문이라는 회사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식탁으로 전문 회사를 만들고 싶어서 그때 식탁이라는 종목을 선택하게 됐죠. 손님이 몸소 이 먼 길까지 행차하게 만드는 데는 손님 갈증 해소시킬 만큼의 마력이 갑부의 식탁엔 있다는 뜻인데요.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준다고요? 보통 식탁은 진열되어 있는 디자인 중에서 고르지 않나요? 그러고 보니 이곳 손님들 식탁 고르는 방법이 어딘가 좀 독특합니다. 우와 너무 예뻐. 사랑은 있죠. 모양 다리는 얘. 한번 다리는 좀. 바로 식탁 상판 따로 식탁 다리 따로 원하는 걸 찾아 조합할 수 있다는데요. 질감이 느껴지는 약간 돌 느낌도 나고 질감이 확실히 느껴집니다. 이런 톤도 있고요. 그러면 상판은 이렇게 해서 교체가 가능하고 제가 원하는 이제 제가 이제 저 다리가 좀 이제 좀 마음에 들어서 다리 쪽 하고 대신에 이제 높이를 애들이랑 좀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조금 낮추고 이제 애들이 크면 나중에 이제 다리만 혹시 교체해서 좀 올릴 수도 있나요? 그런 것도 저희 다 됩니다. 저희가 지금 이게 20R이라고 해가지고 2cmR이거든요. 뭐 5cmR, 10cmR, 20cmR 다 되고요. 저희가 있는 모델에서 모양을 바꾸거나 높이, 폭 조절, 길이 조절 다 됩니다. 모든 커스텀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. 상판과 의자 변경은 기본. 상판 테두리도 원하는 대로 라운딩 해주는 데다 상판 사이즈 변경까지. 그럼 이게 대체 몇 가지래? 식탁 상판 23종류에 식탁 다리 디자인 9종류를 조합할 수 있고 게다가 식탁 의자 종류 11가지까지 조합하면 이거 계산하려다가 현기증 날 판입니다. 이거 계산하려다가 현기증 날 판입니다.